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난 몰라! 아휴, 공주님들이 사라지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우와! 저기 뭐가 있어! 우와! 세저공주님!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게 분명해요 어쩌죠? 응? 우리가 수호요정인데 뭐라도 해야지! 으아악! 화이트골드님께 보고를 드려야겠지? 아,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림을 찢어버리면 어떨까요? 응! 그 얘기를 왜 잊어야 해? 좋아! 모두 잡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있는 힘껏 당겨! 하나, 둘... 아, 잠깐! 그림이 찢어져서 오히려 영영 못 나오게 되면요 으아악! 어떡하지? 으아악! 어? 뭐야? 아, 진짜 귀엽다! 담보로 많이 쓰지 말라니까 정말 귀여워! 도무지 경계심이라곤 없군 강아지 같은데? 내가 놀아주지! 이리 와! 으아악! 으아악! 퍼플은 정말 재밌는 애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 어? 어? 어라? 어디서 들어본 목살이 같은데 누구지? 음? 레드는 어머! 늘 자신감이 넘쳐서 멋져 그럼 어? 진실의 울림인가? 어? 그린, 넌 세상에 모든 걸 아는구나 정말 멋지다 오렌지, 네가 구운 머핀은 냄새만 맡아도 꼭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니까 옅챠! 옐로우, 너랑 함께 있으면 하나도 무서운 게 없을 거야 에휴... 어? 이건... 미술실의 도형 그림이랑 똑같아! 우리가 그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 어? 그림 속? 음, 그럼 이 목소리는 옐로우의 목소리구나 아, 아파! 하하! 우와! 어쩜 너도 칭찬해 주려고? 요요, 귀여운 거 좀 봐! 정말 귀엽다! 어? 갑자기 왜 이래? 으아! 으아! 갇힌 줄도 모르고 신나하는 꼴이라니 하하하하 공주들이 영원히 나올 수 없게 문을 없애버리거라 뭐야? 블랙다이아의 계략이었어 글로벌 픽! 으아! 어? 저기가 나가는 문인가 봐 으아! 달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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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다리가 사라지고 있어! 으아! 여기 그림이 지워지고 있어요! 으아! 으아! 어? 우리가 그리는 거야! 으아! 으아! 캬! 모두 힘을 갚이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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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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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지? 갑자기 생겨났어! 으아! 으아! 문을 잡아야 해! 으아! 으아! euh! 으아! 으아! 오아! 으아! 으아! 에! 안 되 Parker! 으아! 으아! 으아... 문이... 사라졌어 이건 꿈일 거야 우리... 그림 속에... 갇혔어!